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조금 전 TV토론이 끝났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두 대선 후보가 아니라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들이 맞선 겁니다. 민주당 월즈 후보, 또 공화당 벤스 후보 간의 격돌인데요. 워낙 대선 후보들이 초박빈 경합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2인자 후보 간 격돌에도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 간 토론은 처음입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즉 대통령 후보 토론은 지난달 10일 이후 두 번째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진행된 부통령 후보 토론이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통령 후보 토론은 각각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리전 성격도 짙다고 볼 수 있겠죠. 차기 행정부 2인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토론, 어느 때보다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이 두 부통령 후보, 서로 진보와 보수 색채가 뚜렷한데다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다는 점 때문이죠. 정반대일 것 같은 두 인물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미국 중서부 지역 출신으로 군복무를 했고 흑소저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후 월즈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2006년 정치에 입문한 옆집 아저씨 스타일이고요. 벤스는 명문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벤처 투자자로 성공한 야신가입니다. 외모에서 보듯 풍기는 이미지도 정반대입니다. 두 부통령 후보들 외교, 이민, 낙태 등 전방위 이슈에서 상대 측 실정을 부각시켰는데요. 물꼬는 월즈 후보가 텄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과 북한 쪽으로 돌아섰다고 공격했고요. 또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리더십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벤스 후보는 미국이 유일하게 큰 전쟁을 치르지 않은 건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였다고 방어했습니다. 또 당신의 러닝메이트인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있을 때 테러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반격까지 했습니다. 선거는 부통령 후보가 아닌 대통령 후보가 주인공이죠. 하지만 이번 토론에 1인자 비판에 양측 다 총력을 쏟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은 어떨까요? 오늘 TV토론을 두고 미국 CBS가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누가 더 잘했냐는 물음에 시청자들은 공화당 벤스 의원이 더 잘했다, 42%, 민주당 월즈 주지사가 이겼다, 41%, 그리고 동률이다, 이런 평가가 17%였습니다. 초박빙이라 볼 수 있죠. 지난달 있었던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선 해리스 후보가 판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위기가 커지고 있죠. 미국 퇴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각 입장을 보면요.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제공약은 흔들림 없다. 이스라엘이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조직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이란을 강한 어조로 규탄, 이스라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강조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참사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바이든과 해리스가 우리를 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고 있다. 해리스가 4년을 더하면 세계는 불타 사라질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이기면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며 해리스 책임론을 내세워 대선 쟁점안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 상황까지 따끈따끈한 오늘 이야기를 핵심만 짚어봤습니다.